7번정도 한거 같애요 오케이 최빈이 사실이 없어? 오케이 1에 9 오케이 오케이 6번 정도 했네 오케이 소리내서 읽었죠 오케이 12개 중에서 몇개 자신 있어요? 응 몇개 자신 있어요? 응 12개 중에서 몇개? 3개? 오케이 알겠습니다 읽고 뜻 캔 캔 캔 캔이 뭔데? 깡통을 캔이라고 읽죠 그 외에도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실상차에 있다 포카프로 캔 캔 수임 수임이 수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I can swim 이건 무슨 뜻일까요? 난 수영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오케이 맞았구요 그 다음 땜 땜은 땜이죠 안동땜 가봤어요? 땜 오케이 물을 가둬놓고 수력발전 들어 봤어요?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거요 그런거 할 때 쓰는게 땜입니다 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넵 뜻은 넵 뜻은 넵 뜻은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넵 생각이 안난다 넵 낮잠이죠 낮잠 넵 넵 그 다음 잼 잼 잼 잼은 잼이죠 잼 잼 스트로베리잼 잼 잼 잼 잼 앱 탭. 뜻은? 테이프. 테이프? 테이프는... 옷에서 떨어졌나 보네. 테이프는 이렇게 생겼죠? 테이프는 이렇게 생겼다. 탭이고요. 테이프가 아니죠. A가 A 소리 나고 나려면 여기에 소리 안나는 E가 있어요. 테이프가 되고 얘는 탭이잖아요. 탭이 오죠. 진이호 오제도 해라. 너 뭐 이렇게 많이 틀리냐? 뭐 이렇게 많이 틀리냐? 오제도, 오제숙제도 해라. 오늘. 탭의 뜻은 모르겠어요. 숯뚝꼭지였어. 탭. 그렇습니까? 숯뚝꼭지. 톡톡 치다. 이런 뜻이 있고요. 그러면 틀린게 뭐랑 뭐 틀렸죠? 지금까지. 탭이랑. 탭이랑. 탭이랑 넵이랑 틀렸죠? 납짬이랑 숯뚝꼭지. 맞지 않아요? 잘 보세요. 어디가 틀렸는지. 그 다음 계속해서. 랩 이제 숯뚝꼭지. 한 명인 것 같은데.... 랩 развillke. 한 명인 것 같은데? 랩. 랩. 오케이. 양인 데는 수컷이라구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뭐 틀렸죠 영어로 얘기하세요 바로 넵이랑 탭이랑 틀렸죠 낮잠하고 수도꼭지 그 다음 엉망이 박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 남자 그렇죠 슈퍼맨 할 때 배트맨 할 때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매트 그렇죠 깔게 해줘 깔게 해 매트를 매트 오케이 그럼 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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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I Your Name 매트 뜻은 지금까지 뭐뭐몰랐죠 매트 뜻은 v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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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 얘기해줘 또 탭 또 꼭지 그 다음에 맵 오케이 에이필 앱 소리 나는 애들 다 틀리고 있어 맵 탭 맵 맵은 지도야 지도 맵 네이버 맵 구글 맵 할 때 맵이 지도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펜 펜이구요 펜 랩 비쥬 펜 오케이 이것도 발음은 얘는 위에꺼는 펜이고 밑에꺼는 펜이죠 이건 연필같은 필기구를 펜이라고 하죠 구분하시구요 오케이 그러면 뭐뭐 틀렸죠 넵 시작에 가면 넵도 있고 또 탭 탭도 있고 맵 맵도 있고 이 세개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제 바꿉니다 이제 바꾸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 들어 넵 쓰는 방법은 엠 에이 뇌 에이 에이 그다음에 lere f 에우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 할 때 지금 하는 것처럼 뭐 단어 제시로 해서 읽기 연습했죠? 단어 제시로 읽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뜻말하기 연습했죠? 그 다음에 뭐 했어요? 무슨 뭐 제시? 의미 제시로 바꿨죠? 의미 제시로 바꿔서 한글쯤 보고 영어로 말하고 쓰는 연습하는 거죠? 옆에 공책 놔두고 한다고 했죠? 알겠습니까? 그렇게 하는거에요 항상 그 다음에 이 친구는? man 쓰는 방법은? man 그렇죠 최민이 열심히 하고 있는거 선생님 여섯번씩이나 했고 그 다음에 얘는? man 쓰는 방법은? d a 그렇죠 damn 오우! 좋고 있어요 damn 그 다음에 얘는 b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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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t가 아니고 글자가 T지 오케이. 다음에 이 친구는. Can. 수록 방법은. Can. 오케이. 계속. 펜, 후라이 펜 할 때 펜 쓰는 방법은 P A N 그렇죠 P A N 펜 오케이 이 친구는 매트 매트 쓰는 방법은 M A T 그렇죠 매트 했고요 매트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아 아 아 Gi 소리가 더욱더 매트 매트 다른 애들도 다 많은 애들이 많아 매트 쓰는 방법은 M F F F F 그렇지 매트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I 탭 탭 탭이 아니고 탭 선생님이 알려줘야지 소리가 좋은가 된다 탭 쓰는 방법은 뭐 탭이라니까 탭 탭 캡이 아니고 캡이 아니고 잘 안들려 캡이 아니고 탭 탭 탭이 아니고 탭 아까 이거 단어 제시할때도 어려워 틀렸었고 의미 제시할때도 틀리고 있어 탭 그 다음에 램 쓰는 방법은 끌개개거 ً어 C 잠 쓰는 방법은 j a m 잠 ok 시험 잘 치시구요 폐지도 하시구요